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. CU에서 발견한 아이템이구요. 시크릿 다꾸 만년 스탬프 산니오 애들 나와있어요. 가격은 2,000원 이었구요. 사이즈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용물도 뭔진 모르겠지만 가볍습니다. 스탬프가 나오나봐요. 그러면 라인업은 요렇게 이런건가? 시나몬놀 요즘 발음이 좀 안돼요. 제가 코로나 후유증인지 어쩐지 원래도 잘 안됐지만 포차코 쿠로미 키티 마이멜로디 그리고 폼폼프린 저는 폼폼프린 원추원추 그리고 산니오 정품인거 같아요. 2,000원이면 뭐 아직 뭐 내용물은 안봤지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잘 안뜯겨가지고 칼로 사용했어요. 자 어디 라인업이 있는지 오 라인업이 있네.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오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.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키티도 키티 두종 마이멜로디 한종 크로미 두종 그리고 시나모롤 한종 그리고 폼폼프린 두종이 앞장에 들어가 있구요. 그리고 뒷장에는 뒷장에는 아 다른 버전에 뭐 키티나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네요. 근데 여기는 왜 폼폼프린이 없지? 키티 키티 키티가 제일 많고 음 폼폼프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폼폼프린 라인업이 별로 없네요. 17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저는 폼폼프린 나왔으면 좋겠고 왠만하면 앞장 얘네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뒷장은 살짝 좀 그 캐릭터 위주라기보다 뭐 테스트 뭐 이렇게 레인보우 커피 뭐 이렇게 그게 아닌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짜잔 아 2천원일만 하다. 사이즈가 작아요. 그리고 키티가 나왔어요. 제가 조금 아 완전 망했네. 제가 봤는데요. 짜잔 쏘리 그래 너 진짜 미안해왔다. 쏘리는 있지도 않은데? 아 여기 있네 쏘리 진짜 쏘리다 쏘리야 이거 어떻게 오는거냐? 아 이것도 뜯어야 되나봐요. 아 진짜 망했다. 폼폼프린 진짜 와 폼폼프린 얘 너무 귀엽잖아요. 얘 나왔으면 진짜 완벽했으니까 뜯어보기도 싫네. 뜯어보기도 싫어.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대해봐. 어 이거 이렇게 뜨는 거 맞나? 이거 이거 이렇게 뜨는 거 맞나? 막 뜯어. 여기 쏘리 한번 찍어볼게요. 정말 쏘리하다 쏘리. 오! 아 근데 이게 다꾸 잖아요.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찍히네. 진짜 선명하고 예쁘게. 쏘리. 아 이거 하나 더 살까? 이거 솔직히 폼폼프린 나올 때까지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이즈도 꽤 아담하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그리고 귀엽게 찍히고 다꾸 하시는 분들은 아주 추천템입니다. 추천템. 막 갑자기 또 태세잖아.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 CU에서 구입했어요. 원하던 거 나오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콜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꾸덕꾸덕 꾸덕꾸덕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가사.